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2년 수능특강영어 11강 1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단순한 관찰이 or the only factor, 유일한 요소라면, 뭐하는 데 있어서, in ing는 뭐하는 데 있어서, in determining our knowledge of reality,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지식을 결정하는 데 유일한 요소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관찰로 보이는 것만으로 그냥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렇다면 nothing at all, 전혀 어떤 것도 can be more certain than the fact. 이거 구문을 좀 이해하세요.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the fact, 이 사실이 가장 확실하다. 이런 최상급 구문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이건 동격되시죠? B라는 사실. 지구가 stationary 단어 중요해요. stationary, 멈춰있는, 정지에 있는. 그러니까 지구는 계속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근데 우리가 느끼질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지구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찰, 단순한 관찰로서 보여지는 것이, 현실에 관한 지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요소라면, 그러면 지구는 멈춰있다, 정지에 있다라는 말보다, 사실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수천 년 동안,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여기는 for 얼마 얼마 동안 현재 완료. 시제, 일치, 시켜놓으시고. 얼마 얼마 동안 계속해오고 있는 거니까. 인간들은 have observed turning of stars, 별의 일주운동. 그 다음에 apart from odd earth kick. 그 apart from은 뭐뭇은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뭐뭇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지진을 제외하고는 별의 일주운동을 관찰해왔고. 그리고 has experienced 역시 동사죠. ground beneath its feet. 이 발밑에 있는 땅을 경험해왔다. 뭐로써? 뭐로써? 아지, 뭐뭐로써? a fixed point. 고정된 지점으로써. 그러니까 인간은 별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별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걸 관찰해왔고 수천 년 동안. 그 다음에 발밑에 땅이 그냥 고정돼 있는 것을 봐왔다는 거죠. from which to observe all other movement. 고정된 지점으로써 땅을 봤는데 이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이거요. 우리는 모든 다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땅은 가만히 있고, 우리는 여기 서서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거죠.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여기는 from which인 거 그냥 외워두고 넘어갈게요. 얘는 그냥 위치 안 된다. 알아두시고. to accept that, 받아들이는 것은요. 뭐를요?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병렬이 지구가 계속되는 거죠. 여기 지구가 앞에 있는 거죠. 지구가 turns on its axis on a daily basis. 얘가 동사. 매일매일 같이 이 축을, 이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돌고 이게 자전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to move away from simple experience. 단순한 경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to start to interpret what is seen in the light of theory. in the light of는 어떠어떠한 관점에서라는 뜻이에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론의 관점. 그러니까 경험의 관점이 아니고 이론의 관점에서 what is seen.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what is seen. 수동태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해석하고자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단순한 경험으로부터 move away.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자전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지구는 멈춰있는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단순 경험으로부터 넘어가서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보는 세상을 이론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Against all. 뭐뭐하는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죠. 우리의 감각의 증거,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를? We are hurtling through space. 우리가 이 우주 공간을 가로줄러서 hurtling,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는 uninterpreted evidence죠. 해석이 되지 않는 증거는 그러므로 inadequate 적절하지 않은 근거가 된다. 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증명이 되고 해석이 돼야지 적절한 과학의 이론이 될 수 있다. 말은 조금 어렵게 해놨지만 그렇게 사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업법은 이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그렇죠?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 지문이에요. 여기까지 11강 1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